네, 밝은 축구입니다. 히트 투 사전 등록이죠. 카카오 게임즈에서 하는 거고요. 하요일 자정이 종료입니다. 100% 당첨은 아니고 룰렛 뚫릭 이벤트인데 룰렛을 지금 현재 3개 이상은 해야지 300등 안에 들어서 네 투썸 아메리카로를 받을 수가 있고 11등부터 100등은 CU 1만원, 4등부터 10등은 교천치킨을 줍니다. 링크는 도보기 하단에 도보기 아래, 제목 밑에 도보기 아래 링크가 있으니까 그걸 하면 되고요. 일단은 도보기의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면 이런 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걸 누르면 되고요. 동의하고 하면 되는데 룰렛은 카톡으로 오고요. 기본으로 처음 하면 하나가 룰렛 이용권이 들어오는데 돌리면 되겠죠. 돌리면 대부분이 이거 아니면 거의 이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가끔 나오는 것 같은데 지포스 그래픽 카드나 갤럭시 23 이런 거는 절대 되지 않을 거고 게임 채널을 추가하면 룰렛 이용권이 하나가 더 들어옵니다. 그러면 돌려서 하트를 두 개를 받는 거고 친구 초대하면 하나씩 더 받을 수가 있고요. 한 명당 한 개씩이고 한 개씩이고 토요일인가 하트를 4개 정도 만들었더니 160등이 나왔는데 현재는 좀 뒤로 밀렸죠. 100등까지가 8개고 아직도 하트 3개면 300등 안에 들 수가 있고 내일 정도 되면 하트 4개 정도 5개 정도는 해야지 안정권일까요? 일단 기본으로 링크 타고 들어오면 한 개 그리고 카카오 채널 추가만 한 개 그리고 친구 추천하면 한 개씩 계속 플러스가 되는 형태니까 일단은 기타 주의사항이나 이런 건 있는데 뭐 그 다음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300등까지 투썸 아메리카노고 룰렛 돌려서 문화상품권 5만 원 이것도 굉장히 어렵겠죠. 박카스라도 되면은 재미료하는 거고요. 3월 하요일날 3월 14일 자정 종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링크는 제목부터의 더보기에서 확인하세요. 네 고맙습니다.